저도 하고 싶은데 이제는 저를 잊었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잊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방송 계속하십니까? 혜진 씨 계속할 거예요. 혜진 씨 계속할 거예요. 아 우리도 살아야지. 힐링캠프는요. 한혜진 씨 프로그램이에요. 아니 올해 내가 이거 때문에 산까지 타버렸는데 삶도 못 탔는데. 이건 뭐 이 밥상이 한혜진 밥상이라고. 황강이 확실한 건 둘 중 하나입니다. 내 건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 유머 감각이요. 대단하세요. 이미지가 심사위원 독설가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너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웃긴 사람인데 그래서. 진짜 웃겨요. 웃긴 한 말 들으면 너무 좋아요. 아니 그러면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그 이제 이 PD분들과 제작진들 한 말씀하세요. 저는 어떤 스타일의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연기면 연기 연기면 연기. 연기면 연기. 연기면 연기. 연기면 연기. 공트면 공트. 다 할 수 있습니다. 야외면 야외. 뜰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 저 정말 각 데뷔하는 신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연기면 연기 노래면 노래 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계획은 또 뭐 투자자분들한테 한 말씀하고 싶으면 또. 시나리오를 몇 개씩 했어요. 왔다 왔다. 왔다. 나한테 왔어. 이소라 씨 때문에 참 많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또 좋은 것은 이소라 씨가 옛날에 이소라 씨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행복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너무 행복해요. 멋지다. 역시 그렇죠. 멘토 착착 달라붙네. 오. 한 번 열어주세요. 직접 들어보시고. 네. 사업을 하시든 방송을 하시든 언제든지 자신감 넘치게 이 명패를 딱 걸고 하시라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럭셔리 명패. 감사합니다. 저 오늘 여기 나와서 정말 힐링 됐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힐링 캠프 보시고 오늘 조금이라도 힐링 되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소중하니까. 이소라 씨였습니다. 여러분 팬츠 색깔 힐링 되십니까. 제수 씨는 처음 봐요. 여덟 살 차이는 좀. 좋으세요. 내가 몸 더 많이 잘못하는. 성용이도 길 거야. 성용이도 잘 할 거야. 나 어떻게. 힐링에서 처음 얘기하는 거죠. 연애라는. 자랑스러운 동생이야. 뭐하고 있는 거지. 깜짝 놀라서 빠진 건 아니죠. 슬픈 얘기인데 자꾸.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지. 약간 좀 후회하는 거 같아요. 손양 선수가 좀 달밀더라고요. 경기 전날 몰래 이렇게 엿보다. 긴뎅이를 차일걸. 돈 때문에 홈쇼핑이. 홈쇼핑을 나가면. 아니 지금. 얘기를 들어보세요. 세계 선수권대회는 포기를 했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고. 가나요? 올림픽 금메달 선수가. 수영할 곳이 없다는 게. 이게 힐링캠프의 매력이죠. 상식적인 사람이죠. 진지 진지해요. 많이 깨는 것 같아요. 이건 또 뭐야. 저 기억 안 나세요. 네? 99년도에 5월. 뭐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건강기능식품 녹식초상체. 먹는 동안 즐거운 더후라이팬. 남성뷰티케어 전문점 블루클럽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